여러분 안녕하세요 치키치키치키기입니다 새로운 업데이트가 또 나왔어요 뉴 엘리멘트가 또 나왔어요 Electric Shadows, Masterful 세 가지가 엘리멘트에 더 나왔네 얼마 전에 세 가지 했는데 또 나왔어요 업데이트가 너무 빠른데 G-Master 10개를 합치면 울트라 비스트를 만들 수 있대요 게임 패스 나왔네 한번 등업을 하면 다시 또 샀어야 했는데 계속해서 언락되어 있는거 이제는 점프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네 랭킹업을 해도 계속 오픈되어 있대요 패스만 더 합쳐봅시다 패스 G-Master가 10개 더있지 않아? 오우! 우트라 비스트! 1 billion? 오 이건 뭐야 센세이랑 비교해 우리 센세이랑 아 얘 2 billion이구나 원래 G-Master가 오 million이었는데 빌리안 1000배가 더 늘었네 1000배가 대박 장착 Dark Storm Element Hydra Ultra Beast에요 오오오 울트라 비스트 드래건 오오오 일단 하나 사볼게요 어디야 보게 어디였니? 울트라 비스트 46 billion 오오오 46 billion 이게 제일 좋은거 지금 그리고 이게 G-Master에서 제일 좋았던거 2 billion 에이 뭐야 이 몇 배가 더 좋은거야 얘는 뭐야 G-Master 녹셀 예나 예나 비슷하네 우와 울트라 비스트 이렇게 하나만 보니 엄청 멋있네 자 얘네가 새로운 4개 얘네 4개가 다섯마리야 머리가 다섯개야 우와 이거 봐 G-Master 우오오 엘리멘트가 저에게 더 넣었으요 오 위에 있어 끝까지 가야지만 할 수 있는거야 오오오오오 빨라진다고 25% 이건 돈 더 빨리 모으는거고 펫 안 사고 계속 해체해서 받으려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게 막 좋아보이진 않는데 얘네는 렛츠센세이 펫슬러 하나 더 주고 펫 용량 시고 더 주고 오 글로벌 멀티플라이어 이거 좋다 10 치퍼랭크 이거 완전 좋은데 이거 완전 좋은데 일렉트리카카오스 엘리멘트 오 4타임스 올 랭크 멀티플라이어 이것도 치퍼로 싸진다고 10 글로벌 멀티플라이어 오케이 엄라킹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는 한국어 타자가 안 쳐져 나는 한국어가 이렇게 밖에 안 쳐져요 이게 최선이랍니다 제가 왜 한국어 안 치워주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나 이거 한국어 치고 싶은데 그리고 펫 필요한거 있어요 코리아 펫 줄까 나 지마스터 하나 줄까 코리아 한국인인데 잠깐만 이거랑 지마스터 하나 줄게 한국어 만나서 반가워서 그래 이예요 오우씨 너무 비싸다그런데 4,500이나 돼 다른건 모르는데 이건 해야지 제일 곤 에볼루션 레벨 되고 나서 이게 생겼어 이게 없었는데 골드가 제일 높은 거였는데 내가 착각한건가 아무튼 제일 높은대로 가고 마지막 거지? 여기 있는거 제일 고른거 엘리멘트 6개 다 열었어 엘리멘트 더 나오려나 보다 지금 3.7QI 인데 3.7QI 287QI 그라인딩 세계 최고가 되고 싶어 제일 강한 닌자가 될거야 소리 들려요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 30분을 하겠어 왜냐면 내가 지금 곱하기 10이 있어 지금 빨리 해야돼 바로 옆에 있는 안녕 코리아 안녕 코리아 아기 멋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국사람만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이분은 알까요 내가 오토 안 돌리고 이렇게 혼자서 클릭하고 있다는걸 4 3 2 1 끝마아- 끝났어 자동 팜.. 자동 샴는가 다 끝났어요 원 트비로 두는데 오 이거 봐요 이거 없을 때는 여기서 트레이닝센타 아닐 때는 3.1..3미터.. 3.3밖에 안돼요 3.7 cimento 더 있다 272 오 27위 저는 여기서는 이게 제일 버 Jeffrey 최고 킬 어떻게 하는 걸까 최고 킬 제가 지금 300킬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죽인거야 드디어 이름을 올렸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최고 등급, 최고래외 최고 무기, 최고 엘리멘트 다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비디오가 즐거셨다면 좋아요 한 대 딱 눌러 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재밌는 비디오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